음악 듣는 사람 뇌신호를 공부한 AI가 히트곡 97%를 맞췄다고 합니다 노래가 신곡이 나왔어요 그러면 AI한테 이미 돌려주면 AI가 이거는 뜬다 안 뜬다를 97%의 확률로 맞췄다고 합니다 머니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코드가 적립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진행이? 미국 클레어몬트대 연구진이 연구하는 건데 음악 듣는 사람의 뇌활동을 기록해가지고 97% 정확도로 히트곡을 맞췄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식품, 패션, 산업에도 트렌드 예측의 AI가 적용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걸로 인해 좋은 노래만 나오면 노래가 다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대중들이 좋아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영상 내기 전에 이 영상이 먹힐 영상인가를 주제도 미리 AI한테 물어보고 90 몇 프로 확률로 좋습니다 하면 내면 되고 약간 이렇게 시장 검증이나 이런 게 AI가 많이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AI 브랫퍼스트라는 분이 올려주신 건데 빙의 특정 유저들이 이미지를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채팅할 때도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데 캡차를 올려봤더니 type the two words라고 했더니 이렇게 오버룩스, 오버룩스 읽었고 인커리, 인커리 읽었죠 그래서 이런 캡차도 뚫을 수 있는 빙의 이미지 인식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와... 요즘도 많잖아요 횡단보도 선택해주세요, 님, 님 이런 거가 더 계속 진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텍스트2 비디오 관련해서 모델 스코프라는 AI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게 나왔습니다 얘는 제로 스코프라는 이름으로 텍스트2 비디오가 나왔는데 예전에 모델 스코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델 스코프는 안 좋았던 점이 항상 워터마크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보였는데 학습을 이상한 걸 해버렸네 그렇죠, 셔터스톱이 워낙 영상이 많으니까 그걸 다 그냥 몰래 빼돌렸는지 새로 나온 제로 스코프는 그런 게 없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 좋죠 되게 깔끔하게 그냥 워터마크도 없이 텍스트2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리얼하죠 토끼도 어, 귀엽네요 하하하 오, 야, 이런 신비한 와... 이런 것도 진짜 맞죠? 오, 이런 거 되게... 와... 야, 씨... 아무튼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아예 공짜 오픈소스예요 영상 규격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모델을 공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금 다운받아서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오토매틱 111 텍스트2 비디오 익스텐션에 쓸 수 있다고 해요 써보진 않았는데 얼른 좀 써봐야겠습니다 텍스트2 비디오가 원래 런 AML이 되게 막 잘 만들어서 텍스트2 비디오를 꽤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픈소스니까 그냥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만든 것들,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양 생물들을 텍스트2 비디오로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징그러운데 진짜 같아요 보면은 오 진짜 같죠? 이게 다 그냥 텍스트2 비디오로 생성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화질이 좋아요 일단 거의 뭐 FHD의 반 정도까지는 온 것 같네요 오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럴싸하죠 그래도 이런 영상이 텍스트2 비디오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전이 5.2 버전이 나왔습니다 미드전이 5 버전 하면서 와 너무 잘 나왔다 했는데 새로운 기능 중에 줌아웃이라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이 있다 그러면 줌아웃 바깥으로 땡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땡기고 더 넓게 보면 이렇게 땡겨지고 와 이렇게 하나씩 줌아웃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 것인지를 생성해내는 줌아웃에 따르면 이거는 실제 사진인가요? 아니에요 처음 사진을 만들고 그거에 있어서 줌아웃을 땡기는 거일 거예요 뭐 AI가 만들었든지 사람이 적응했던지 어쨌든 줌아웃을 하면은 오 그렇죠 줌아웃을 할 수 있는 근처 그림을 그려준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 영상으로 엮으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줌아웃을 점점 하면은 많이 되네 다 생성을 해주는 거죠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아마 무한으로 될 거예요 그냥 계속 돌리면 되니까 줌아웃 땡기는 어마어마한 걸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줌아웃 기능 활용해서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점점 엄청 길게 땡겨지겠네요 근데 아마 이게 인식을 못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땡길수록 이상한 사람이 계속 나오고 이런 형태로 계속 무한 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능이 업데이트돼서 미드전이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미드전이가 이미지 잘 나오잖아요 그거를 또 3D로 바꿔주는 구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 뽑은 다음에 이거의 depth를 분석해서 이제 3D로 만들어주는 그런 걸 만드는 기업이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3D 형태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depth를 분석했는지 자세한 기술은 아마 여기서도 공개를 안 하겠지만 심지어 이것도 되더라고요 캐릭터를 얹어서 이 3D 배경을 맵을 돌아다니듯이 게임 화면을 돌아다니듯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맵 같은 거 생성할 때 진짜 원래 공수 엄청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성해가지고 맵 만들고 캐릭터 그냥 돌아다니게 하고 근데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도 질 수 없죠 스테빌리티 AI에서도 SDXL이라는 모델이 원래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걸 0.9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왼쪽이 예전 버전 그리고 베타 버전이었고 오른쪽이 0.9 버전 제가 본 뉴스는 스테빌리티 피셜에서 손도 제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원래 AI를 구분하는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는 손이 제대로 있냐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손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손도 아주... 지금 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로 손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 그 전에도 발전이 되게 빨라서 오픈소스 중에도 이 딕텍팅을 해서 손이 이상하면 고쳐주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근데 이거를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AI가 클립드롭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클립드롭에서 지금 써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해볼까요? 일론 어? 돈 내라고? 빨리 하려면 돈 내라고 아 좀 더 빨리 하고 싶으면 돈 내라고 어? 야... 아니... 체급차가 너무 많이 나네 일론이 두 명이네 어... 아니 저게... 근데 또 AI가 많잖아요 아 예예 그래서 AI 그림이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 샘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델은 수익성도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공개가 돼 있긴 한데 사용이 좀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무료 라이센스는 아니고 지금은 테스트해보고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API는 또 공개하고 이런 서비스에서는 또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때문에 덜 공개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GPT-4 is 8개 곱하기 220빌리언 그러니까 2200억 파라미터 이거 다 합하면 1.7 트릴리언 파라미터다 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게 GPT-3 기준으로 1750억 개거든요 그러니까 175 파라미터 짜리인데 GPT-4를 만들 때 GPT-4가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8개의 작은 모델들 여러 개를 엮어서 만든 게 GPT-4다라는 지금 루머가 좀 돌고 있습니다 GPT-4가 원래 하나의 큰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인터뷰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작은 모델을 역할을 나눠서 요청이 들어오면 얘에서 피드백해주고 피드백한 걸 얘가 고치고 피드백해주고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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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8개가 막 머리를 합쳐서 뭔가를 만들듯이 대답을 생성해서 내보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GPT-4는 하나의 모델이 아니었다 관계자이셨던 분이 인터뷰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믹스처 오브 스몰 모델 작은 모델들을 섞어서 만든 게 GPT-4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GPT-4가 하나의 엄청난 건 아니지만 여러 개를 섞어서도 훨씬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픈 AI에서 AI 소프트웨어용 앱 스토어를 고려 중 저게 답이라니까요 얘네가 직접 만드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 시켜야 돼요 여기서 다른 비즈니스를 위한 AI 모델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오픈 AI 모델을 파인튜닝하여 그거를 판매할 수 있다 오픈 AI는 베이스 모델을 제공하고 이걸 막 파인튜닝해서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이런 AI 소프트웨어 앱 스토어를 고려하고 있고 AI 모델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오픈소스가 치고 올라왔던 것 아니면 메타가 갑자기 엄청난 걸 낸다고 하면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앱 스토어를 만들어 놓으면 밀리더라도 여기서 막 사고 팔고 할 테니까 안전하게 생존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낼 수 있다고 해요 카나트 카네비라고 교육하는 데가 있는데 개인 튜터 채쥐피티 버전을 출시해서 스토어에 출시하면 사람들이 그걸 또 쓰고 이 스토어에 팔게 되면 오픈 AI는 아마 수수료를 가져가고 진짜 앱 스토어 같은 구조가 되겠죠 앱 스토어에는 수수료만 먹고 나머지는 마케팅 수단이 돼서 판매를 하고 채쥐피티 플러그인 기능이 이미 있는데 아직 얘네가 생각한 만큼 그게 좀 하입이 되지 않나 봐요 플러그인은 돈도 지금 못 받으니까 권한이 풀렸거든요 근데 권한이 풀렸는데 뭔가 서비스하기 좀 그런 게 API 이용료를 제가 내야 돼요 일단 플러그인 스토어를 유지하려면 근데 저는 버는 게 없으니까 홍보하거나 마케팅할 만한 큰 회사가 아니라면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지금 플러그인은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채쥐피티 계정 10만 건 이상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0만 건 이상의 채쥐피티 계정이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거 토큰 생성해서 그러니까요 다 털어갈 수 있고 돌려버리면 그래서 카드 등록을 해놨는데 계정이 털렸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API 쓰는 데가 진짜 많고 물론 시간당 제한도 걸려있지만 그 풀로 쓰면 돈이 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조코딩 웹드라마에서도 AWS 키 털려가지고 막 3천만 원 나왔다 이런 그게 실제로 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AWS 펜키를 모르고 기톱에 올렸다가 한 8천불 나와버렸어요 8천불 한 8천만 원 아마존 진짜 착한 게 환불해줘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걸 노린 해커가 되게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 펜키만 있으면 서버 만들어서 코인 채굴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API 키는 털블릭한 데에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계정 정보나 이런 거 털리면 키 계속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건 더 위험하고요 키 계정 생성하신 분들은 다 한번 삭제 싹 하시고 그거 확인해봐야겠네요 빌이 막 몇 척을 찍혀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다음 뉴스 디터브 트렌딩에 스타가 3만 2천 개가 순식간에 찍히고 엄청나게 올라온 GPT 엔지니어라는 레포지토리가 엄청난 화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GPT 엔지니어를 한 명 고용한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코드입니다 어떤 거냐 프론트 기반으로 개발을 해주는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전체 코드를 생성하는 오픈소스고요 개발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어? 나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AI가 스스로 막 만들다가 궁금한 것들은 물어봅니다 어?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맞아? 이거 확인이 필요한데 맞아? 하고 물어보면 그거 답변을 해주면 AI가 그걸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쫙 생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 한 명 고용한 것 같은 효과를 내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재생을 해보면 네 이게 리듬이 설명이고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스네이크 폴더 만들고 프롬프트 안쪽에 프롬프트 입력합니다 멀티플레이어 스네이크 인 브라우저 브라우저 안에 멀티플레이어로 플레이할 수 있는 스네이크를 만들고 파이썬 백엔드 MVC를 만들고 We need to stream the state all connected 플레이어 간에 이게 스트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html.js까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달라 라고 입력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anything unclear 하면은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해줍니다 여기 보면 게임 룰스 규칙을 어떻게 정할 거야 하고 how exactly does the snake move grow interaction with other 플레이어가 어떨 건지를 물어봅니다 얘가 아무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기반으로 clarify and question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유저가 직접 칠 수도 있고요 answer in text 그리고 아니면 Q를 누르면 그냥 넘어간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대답을 해주죠 no limit 어 제한 없어 단순하면 단순할 수 좋으니까 단순하게 만들어줘 라고 시키니까 이것도 또 물어봅니다 4개 지금 질문이 남았는데 이것도 말해줄래 하고 simple box with color 라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계속적으로 적어주면은 레이턴씔나 이런 상세한 정보까지도 물어보니까 알려주면 쫙 코드를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쭉 코딩을 알아서 해주는 정말 개발자가 요구사항 분석한 다음에 개발하는 것처럼 야 이렇게 요구사항들을 다 물어보고 하나씩 답변을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코드를 생성합니다 어 저 HTML까지 나오네요 네 화면까지 CSS까지 들어갈까 어 그렇죠 웹소켓까지 해서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시네이크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다 나오죠 원래 전 아까 이 친구가 프롬프트 쓸 때 굉장히 프롬프트를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최GPT가 임의의 그냥 게임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 아니면 사실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아 맞아요 원래는 그걸 한 번에 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물어볼 수 있게 해주는 네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 물어보고 확답받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확신이 들면 이제 개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발자 한 명을 그냥 고용할 수 있는 요런 레포지터리가 공개됐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업데이트도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0.0.5인데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어 요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2024년에 유튜브가 AI 더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돌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AI 더빙이라고 하면 구글 아이오에서 한 번 공개가 됐었어요 영어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입 모양까지 변경해서 막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이런 데모가 한 번 나왔었는데 AI 더빙을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제공해주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에 사내 스타트업이 있대요 인큐베이터 에리아 120이라는 인큐베이팅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라우드를 보니까 실제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 서비스입니다 이제 요렇게 입 모양 안 맞으니까 확 불편한데요 구글에서 보여준 데모는 입 모양까지 바꿨거든요 여기서 보여준 게 입 모양도 바뀌는 저도 사실 조카소에 지금은 자막만 되는데 더빙 기능도 살려고 했었는데 구글이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경쟁이 쉽지 않겠다 드랍박스가 AI 검색 툴 드랍박스 대시라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드랍박스가 원래 화일 저장 안의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냐 파일이니 아니면 북마크니 이런 거 다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다 텍스트를 인베딩 해놔가지고 여기서 서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1대1 미팅 검색하면은 여기 관련해서 내가 저장해놓은 1대1 미팅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거죠 구글 캘린더에서 가져오고 얘는 엑셀 구글 닥스에서 가져오고 저장해놓은 모든 것에서 다 가져오는 겁니다 연동을 시켜놓은 거겠죠 권한을 풀어놓으면은 내 지메일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연동해서 그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아마 저장을 해놨을 것 같아요 개인별로 그래서 거기서 내가 검색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서치해서 가져오고 그거 기반으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AI 도구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하이퍼 클로바 X 막판 담금질로 직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첫 GPT를 넘어섰다라는 평가가 이제 임직원들 전체의 대상으로 이걸 뿌렸다고 해요 블라인드에서는 솔직하게 좀 의견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 GPT3보다 못함 몇몇 못하는 부분이 있음 근데 속도는 빠르더라 단의 베타 테스트라 그런지 AI 테마 단물 빠진 다음에 출시한 텐데 사내의 베타 중 GPT4보다 못함 한국어는 GPT3.5랑 동급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네이버에 기대하는 건 한국말에 특화된 거잖아요 한국어는 좀 잘 서비스만 한다면 충분히 어느 한 분야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근데 동급 정도면 사실 GPT도 한글 잘하니까 꽤 잘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GPT4보다 못함이면 차라리 GPT4를 쓰지 않을까 더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음 아직까지 외국어는 떨어지고 한국어는 GPT3.5 수준인 것 같음 본인은 최GPT 유료결제자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중립적으로 썼네요 네 그럼 한국어가 근데 GPT3.5 수준이면 사실 크게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강점들을 여러가지 하겠죠 우리나라 소식까지 해서 AI 뉴스들을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러브 디지털 러브 너와 나의 사랑은 디지털 러브 디지털 러브